자 우리는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그럼 반복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해서 쭉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게 막 물으듯이 쭉 지나가죠.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해서 쭉 반복학습이 되죠. 아비담마는 아비하고 담마가 합성된 말입니다. 아비는 접두입니다. 아비의 접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어바브의 뜻이고 하나는 어바우트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바브는 높은 위에 뛰어난 수성한 그래서 중국에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때 아비는 어바브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고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견할 데 없는 법 높은 법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법 담마를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경에서 쓰러진 부처님 말씀은 우리는 담마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인 담마는 경에서 말씀하신 담마는 대기설법이라고 했죠. 듣는 사람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의 측면에서 어디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든 바보 천치든 하다못해 듣는 사람이 개든 고양이든 그게 관계없이 딱 있는 그대로 법을 나열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무비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남북방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무비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장선임께서는 두 번째 어바우트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법 법에 대해서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참고하고 궁구하는 것. 그거를 아비담마로 봤습니다. 부처님 계신 시대에서는 아비담마는 수성한 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법, 무비법 이렇게 되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서 우리는 법을 대면해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불자들의 기본, 특히 우리 출가자들, 선인들의 기본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이런 의미로 현장선임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무비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우리 현장선임 그대로 법을 참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 질문이 두 번째로 일어나야 됩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맞죠? 아비담마에서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법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했죠. 다 떠올랐죠. 두 가지 공리.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 두 가지 공리로 해서 확장해서 전개되는 게 우리 아비담마 책입니다.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확장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 개 이름은 진독게도 아니고 똥게도 아니고 부르독도 아니고 세파트도 아니고 몇 개. 똥게가 아니고 몇 개. 됐죠? 그죠? 그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그죠? 82개란 말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82법을 개통 물류로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법 하면 일체법. 됐죠? 그죠? 일체법은 다시 뭡니까? 유의법, 무의법. 유의법은 다시 뭡니까? 마음, 만부수, 물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만부수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거지만 공통되는 것,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 등등등 있잖아요. 끊임없이 개통을 분류해 들어가는 것이 아비담마의 기본 관심입니다. 그것이 법을 참고하고 법을 대면에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개통 분류를 해가지고 특히 1장, 2장, 6장에서 기본 분류를 해나갑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첫 번째 영역인 마음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두 번째 영역인 만부수 52가지를 다루고 있고 6장에서는 뭡니까? 세 번째 영역인 물질을 다루고 있고 6장 뒷부분에서는 네 번째 영역인 열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장, 2장, 6장이 아비담마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이 기본에 대한 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아비담마 길라자베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첫 번째 영역인 마음이 돼서 공부했습니다. 마음은 고유성기는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됐죠? 대상을 아는 것. 그럼 두 번째 공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됐죠? 그걸 해서 뭐 해요? 하기 싫은 분 안 해도 돼요.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거 뭐 하면 경혜서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했잖아요.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어깨를 하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착한 내 새끼 그래 그래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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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고 우짜고 요래 하신 게 경혜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방편설. 됐죠? 그럼 부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일하면 뭡니까? 눈물이 나고 기분이 좋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요. 이 삶에 지친 거죠.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저러 오면 마음 편하고 부처님 얼굴만 쳐다봐도 편하고 행복하고 좋고 이런데 그렇죠? 아비담마로 오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어렵습니다. 차 앞이라. 됐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야 아비담마가 직무유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살았는데 이거 연구를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찰나적 존내니까죠. 우리가 제가 보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요새 백색이 생기잖아요. 100년 동안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 정도는 국민 학생도 요새 스마트폰 가고 두드리면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마음은 1초에 1200번 정도 일어납니다. 상자부에 의하면. 됐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3조 7,800억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곱하기 90억 인구 개, 소, 대지, 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입니다. 됐죠? 그렇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이라면 모른다는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이거를 또 개통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됐죠? 그럼 뭐 때문에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럼 뭐합니까? 차 앞이라 가라. 됐죠? 가라. 네? 됐죠? 그런데 가라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복잡한 우리가 요새 학문이네. 특히 자연과학부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세발의 필요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분류를 해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그렇죠? 하나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불교에서 뭡니까? 당연히 무슨 경지 나오면 욕괴, 새끼, 무색괴 이런 게 나와야죠. 그래서 마음을 경지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욕괴마음, 새끼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괴마음. 그렇죠? 마음의 종류는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왜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합니까? 업설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설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을 갖고 업은 뭐가 지어요? 우리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업을 이야기 안 한다면은 그 불교가 아니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 이걸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됐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뭡니까? 89가지로 나눴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아비다마킬라자베에서 뭡니까? 이 89가지 마음을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뭡니까? 설명하면서 마음을 전체로 뭡니까? 해로운 마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나머지를 우리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개였죠? 다 아시죠? 해로운 마음 12개. 그 다음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 다음에 30개를 빼면 59개는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아름다운 마음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는 분류를 해서 나갔습니다. 새끼의 마음, 무색의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본 산매의 던 마음이라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본 산매의 던 마음을 새끼의 마음, 무색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한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게 출생한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이것만 우리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세한 기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나눠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보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 제일 많았지요. 우리는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은 반드시 과보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과보로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뭡니까? 재생인결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인 없는 마음은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인데 자극만 하는 마음은 3개 제외하고 15가지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죠? 원인 없는 마음 중에 15가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에서 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 있었죠? 욕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8개 3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5개 무색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4개 있었죠?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까? 재생인결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로 이것은 중급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장 마음의 이해에서 업이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재생인결식으로도 가져오고 삶의 과정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아비담마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보의 마음은 전부 원인은 없는 과보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여기서 무엇이 원인입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됐죠? 이 6개가 우리 마음과 함께 일어난 만부수법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됐죠? 이것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것은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일장은 아주 제대로 이해가 된 겁니다. 출생한 마음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이것은 우리는 도의 마음과의 마음. 출생한 마음은 불교에서는 항상 성자들의 경지고 네 가지로 불려야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그래서 도와 가를 붙여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85아까지 마음이 삭 됩니다. 이것을 우리 출생한의 경지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이라는 산매의 경기로 더 세분하면 마음은 전체 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까? 121가지 됐죠? 세간의 마음은 전체가 81가지고요. 출생한 마음을 본산매와 연결 안 시키면 8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81다하기 8은 89가지고요. 세간의 마음은 81개에다가 이 도와 과의 마음을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연결시키면 도의 마음 20개, 과의 마음 20개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4는 2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81다하기 40은 121개. 됐죠? 이것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